점차가 됐습니다. 김태중, 데스퍼 전선. 차자영이 따라 나왔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레이아업 성공입니다. 차자영의 득점. 특기적 차자영 선수. 저희가 프라트레이션이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러닝건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준 다가옵니다. 꼴은 김종규. 빠가댑니다. 러닝건의 블락샵. 저게 메시 선수를 수비하다 와서 짬프를 뜨니까 쉽지 않은데. 그걸 더닝건 선수가 해주네요. 그게 수비의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반증되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더닝건이 자신의 높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기억과 경험의 반증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빠른 게임을 저렇게 전개해줄 때 엘지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시즌 잡기 직전은 툭 쳤고요. 시간이 없어요. 제이클렉스 3초. 쫓기면서 던졌습니다. 킬럼데 성공을 시킵니다. 이 시즌의 3점. 순식간에 달아나는 서울 3점. 행운의 샷인데 그게 아주... 를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8점, 10점까지 벌려줄 수 있으면 바람직고 됐죠. 에이클렉스 3초. 고갈뿐 와 대가리박 고갈뿐 나 양석 뒤쪽을 길게 연결되다 양석 뒤쪽을 길게 연결되다 양석 뒤쪽을 길게 연결되었구요 샤크락 2초